참.. 아 무겁어요 아이 그.. 야! 아이..뭐 손짓으라고 돌아다 이 기르기여 아이 잠깐만요 똥깡이 너가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잉? 그 얼마전에 이사온 그 산에 사는 시커멓게 생긴 아저씨 알지? 그 아저씨가 오늘 아침에 너한테 그 돈 주면서 뭐라 그래? 응? 그 혹시 그 막 뽀뽀같은거 막 해달라고 그래? 내가 이 그놈을 찢어죽이고 너 솔직하게 말해야 돼 그게 사신이라면 그 아저씨 그냥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할 대로 말해 내 말이 맞지? 아이 좀 말해봐 좀 뭐 말해봐 맞지? 맞아? 맞냐? 들리냐?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니까 막 만지고 이랬지? 그치? 나 그게 막 만지려고 그랬지? 이 아저씨가 아니야 그 아저씨가 잘못한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내가 그 아저씨 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쳤어 뭐? 이게 뭔 말이야? 훔치다 들켜서 돈을 다시 뺏겼는데 그 아저씨가 앞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돈을 줬어 근데 기분 나쁘서 안받았어 아이 돈을 돈을 아니 그렇게 넌 똥까니 넌 왜 도둑질을 하고 그러냐? 어? 너 그 세 살 벌어 여든까지 간다는 말 몰라? 참 말로 그냥 아이구 어르신 그니까 그 그 술만 그냥 허건날 마시지 말고 그냥 예 그 교육 좀 시키고 그래요 아유 참 깨라잉니냐 이제 허다허다가 도둑질이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대 아유 아유 그만하세요 아유 목술래 당한거 아니면 됐지 뭘 그래요 아유 그만해요 나 그 모임 있어갖고 나 먼저 가요 어? 아유 참 알지도 못해 업둥이로 들어온 네 애비를 키워준게 20년이요 근데 그 공이 다 얼룩하고 이런 혹덩이가 들러붙인게 예라잉 년아 너 둬 니 애미야 배처럼 나가 뒤져라잉 년아 엄마 안 죽었어 죽으려면 아버지가 죽어 뭐? 아니 이들이 오늘 내 손에 이게 죽고 싶어서 이 게 환장하는게 오이냐 그게 좋다잉 년아 깨다, 깨다, 이 년아. 이 년아, 이 년아. 이 년아, 이 년아. 이 년아, 이 년아. 이 년아, 이 년아. 이 년아. 뭐야? 누구야? 진정 좀 하세요. 애기한테 뭐하는 짓이에요, 지금? 아니, 이 년아. 남의 집이 여기 와서 남의 집이 이래. 이 년아. 이 년아. 이 년아. 이 년아. 이 년아. 아이씨. 거부줄까? 내 등에서 라디오 나옵니다. 진짜야. 들어봐. 네, 다음은 오동통한 집에서 오동통한 오동자님의 신청곡입니다. 이제 신청곡 뭐 할까? 글짱곡. 글짱곡. 글짱곡? 금창미원. 난 피어가는 어여뿐 그 향기에 담아서. 먹어봐. 잘먹겠습니다. 동재야, 미안해. 내가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어. 나 영수해줄 수 있어? 안 떠날 거지? 내가 빔을 지켰으니까. 응. 그렇지. 기집아, 귀찮게. 응. 아. 맛있어? 응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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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